서류 미비자로 불리는 불법 체류자도 의사 같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불체자도 개업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내 서류 미비자들도 의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리카드로라라 주상환위원이 상정한 법안 SB1159는 전문직 교육을 마친 서류 미비자들도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신청자들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방 개인 납세자 번호, 아이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셜번호가 있어야만 자격증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법안을 훨씬 수월하게 만든 겁니다. 학교에서 가고,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존의 시험에 대한 연방 개인 납세자 번호에 의사와 시과의사 등 40여 개. 법안 통과 4개월 만에 이미 300여 명이 넘게 신청을 마쳤습니다. 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 비자 전문직 면허 허용 법안으로 앞으로 185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